신 아메리칸 드림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주목받는 산업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영업팀 김연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차장님께서 어떤 종목을 준비해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인 에어프로덕츠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 중에 하나는 바로 다양한 가스입니다. 우리가 먹는 다양한 식품의 포장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 자동차, 인터넷, 의약품, 의료용 제품, 에너지까지 일상생활에서 산업용 가스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면서 이런 산업용 가스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스는 어떤 기업이 만들고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다양한 산업을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인 에어프로덕츠를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에어프로덕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어떤 기업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죠. 네, 에어프로덕츠는 산소라든지 질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합성가스, 헬륨, 그리고 최근에 지속받은 수소 같은 것들을 등 다양한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을 고온이나 고압에서 화학반응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스발을 시키거나 극저온, 공기분리공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가스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공정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들을 직접 개발하고 이걸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산업용 가스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들을 전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라든지 환경, 그리고 신능시장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정유화, 금속, 전자, 제조, 식품 및 음료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 고객에게 필요한 산업용 가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최대의 수소공동업체이기도 하고요. 헬륨이라든지 액화 천연가스 공정기술에서 업계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적 히스토리를 보니까 1940년에 출발을 했네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1940년에 산소가스 발생기를 판매로 시작한 에어 프로덕트인데요.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고도 비행하는 군인들이 사용할 그런 산소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동식 산소 발생기를 연구 개발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소와 질소를 민간 대상으로 판매를 했었고요. 1957년에는 로켓 발사에 사용될 로켓을 띄우기 위한 추진체로 수소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60년대부터는 다양한 화학물질 제존도 했고요. 1962년에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산업용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생산을 했고요. 많은 회사들이 인수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쓰일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에어 프로덕트입니다. 이 에어 프로덕트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산업용 가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지금 쓰이고 있을까요? 네, 워낙에 산업용 가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라든지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을 많은 화학물질 생산에 공급 원료로써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생산에서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의 횟수를 위해서 질소주입을 한다든지 가스알을 위해서 산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가공 분야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는 분야인데요. 여기서는 질소를 사용해서 식품을 포장을 하고요. 금속이라든지 화학, 반도체 산업에서도 질소가 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륨 같은 경우에는 냉각을 위한 실험실이라든지 의료산업 이런 데서 사용이 되고 아르곤은 금속산업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수소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석유학 산업에서 주로 사용이 됐다면 최근에 에너지원으로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에어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수소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세계 각국의 수소 충전소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가스 발전을 위해서 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천연가스 그리고 전기가 필요하고요. 이런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과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통해서 가격 변동도 완화를 시키고 있고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54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자회사로 직접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현지 기업하고 합작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합작 투자를 하고 있는 주요국이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태국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업체는 프랑스의 에어리퀴드, 독일의 메서, 영국의 린데 PLC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산업용 가스의 경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라든지 공급 안정성,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데 에어 프로덕츠가 이런 요소에서 굉장히 경쟁 우위를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전 세계 각국의 이런 연구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대학교하고도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산업용 가스의 생산이라든지 전달을 위한 공정, 새로운 신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만 특허가 780개 정도 그리고 외국에서는 348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들과 합작 투자를 감행하고 있고 또 R&D 쪽으로도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산업용 가스를 크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어떻게 차지가 되나요? 매출의 대부분은 사실은 산업용 가스 판매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한 90% 이상이 이런 가스 판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장비를 판매하는 게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매출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잘 분산된 매출처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기업도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고객사가 없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분산된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별로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잘 나눠져 있는데요. 미주 부문, 북미와 남미 같은 경우에는 영업소라든지 공장 이런 것들이 425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전체 매출에서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아가 한 30% 정도 그리고 EMEA, 유럽이라든지 중동 부분이 한 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아주 탄탄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에어 프로덕트입니다. 최근 주가와 실적 성장세는 어떤지도 짚어주세요. 시가총액이 지금 한 654억 달러, 하나로 76조 되는 큰 기업이고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한 90억 달러 정도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다양한 산업용 가스의 수요가 증가를 좀 많이 하면서 2021년 세계 년도에서는 한 103억 달러 정도, 한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내년도는 이거보다 한 10% 더, 한 1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손이익도 한 20억 달러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20%대, 에비타마진은 한 35%대로 굉장히 견종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요. 조정 EPS도 매년 11% 정도의 성장을 지난 8년 정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을 해왔고 내년도에는 이거 이상, 평균보다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어 프로덕트는 배당 성장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배당을 높이는, 높여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한 2% 정도 되니까 배당주로서도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꾸준히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배당까지도 늘려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에어 프로덕트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수소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지난 60년 동안 에어 프로덕트가 수소를 생산을 해왔고요. 수소의 생산부터 액화, 저장, 운송, 충전소, 인프라 같은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그레이수소라는 석유화학 제품에서 생산된 수소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전 세계 20개 이상 국가에서 250개가 넘는 수소 충전소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요. 최근에 굵직굵직한 투자를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와 연계해서 13억 캐나다 달러, 1조 2천억 원의 순제로 수소에너지 단지 건설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지난 10월에는 미국 루이지애나의 45억 달러, 한 5조 규모의 블루수소 청정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그린수소라고 하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용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2030년 이후나 돼야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조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 수소보다는 그 중간 단계인 블루수소, 이산화탄소를 포집이랑 저장을 해서 탄소 배치를 줄이는 수소 방식이 한동안은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에어프로덕츠가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수소 운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 투자도 2020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ACWA 파워와 국가개혁 프로젝트 신도시인 네오미라는 곳에다가 시설을 세우고 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그린수소 그리고 질소, 친환경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캐나다라든지 미국 루이지에나의 그런 프로젝트와 함께 2025년부터는 대량의 친환경 수소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람코하고 ACWA 파워 등과 함께 한 14조 원 규모의 전력, 증기, 수소 등을 생산하는 복합시설에 대한 조인트 벤처 투자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여기서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현대오일뱅크와 MOE도 체결을 했고 울산의 민간 최초의 수소 충전소도 건설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린수소 방식 대신에 블루수소 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까지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 꼭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끝으로 총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에어프로덕트를 투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 정리해주세요. 계속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친환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이 2030년, 2040년부터 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도기적인 가정에서도 분명히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텐데 에어프로덕트 같은 기업들이 그런 변화의 중심에서 조금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수소도 그린수소는 물론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 그리고 최근에 탈탄소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탄소 포집을 이용한 수소의 생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분야에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에어프로덕트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 친환경 투자로 가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에어프로덕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친환경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종목에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아메리칸 드림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영업팀 김현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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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